2월 5일 우리 신성 델타테크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주식길잡이 주길이 인사드리면서 오늘 제 말 듣고 들고 계셨던 우리 주주님들 신고가 갱신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주말에 말씀드렸던 대로 월요일에 장중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신성 델타테크 아직 윗구간에 매물 데가 없고 유통 물량 3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가볍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주말 내내 제가 출근하면서까지 무조건 이거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장 열리자마자 기분 좋은 상승 국면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영상 잠깐 10초 정도만 보고 가시면 9만 2,300원 이 최고가를 뚫어내면서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시작이 될 거고요 지금 긴 윗고리를 달면서 세력들이 정확하게 물량을 소화를 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이 물량을 바탕으로 신고가를 갱신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잘 보셨나요? 제가 이거 무지성으로 그냥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게 아니라 정확한 대응 전략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잡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 목표가는 아직 제가 한참 멀었고 정말 지금이 마지막 기회의 구간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주가라는 건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파동을 그리면서 이 파동 안에서도 이 잔파동이 있기 때문에 그 파동을 우리는 이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항상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이유가 이러한 파동을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구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다시 저항을 맞을 거기 때문에 이 기회의 구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이유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려고 하는 주주님들 계신데 제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 신성 델타테크가 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이 신성 델타테크를 우리는 최소한 어느 구간까지는 끌고 가야 되는가 이 최소 목표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명확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집중력 잃지 마시고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지금 컨펌을 받고 제가 종목을 한 개 드리려고 해요 영상 마지막에 우리 소통방에 계신 주주님들에게만 드리는 히든 종목이 있습니다 이 히든 종목 제가 한 개 챙겨 드릴 거니까 이 종목도 놓치지 말고 꼭 받아 가셔야 합니다 자 먼저 이 신성 델타테크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력놈들의 오랜 기간 작정을 하고 매집을 한 종목이다 이 물량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월봉을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매집을 하면서 박스권을 형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 매집 기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개인들이 절대로 들고 갈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그럼 이 물량이 거의 다 세력들이 들고 있다는 건데 이 부근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지금 박스권 구간 돌파를 했고 이 박스 상단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윗꼬리를 단 다음에 물량을 소화하고 세력들이 강하게 물량을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이 구간 자세하게 보시면 윗꼬리 아래꼬리 도직핸들까지 상당합니다 여기에서 주가를 마구 흔들면서 개미들을 탈탈 털어내고 지난 신고가 92,300원을 뚫어내면서 2차 상승 시작될 거라고 제가 주말간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지금 긴 윗꼬리를 달면서 세력들이 정확하게 물량을 소화를 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됐고 이 물량을 바탕으로 오늘 신고가를 갱신할 수밖에 없었던 게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앞으로 이 초존도체 관련해서 이슈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신성 델타테크는 초존도체 관련 대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매집이 된 종목이고 초존도체 관련해서는 재료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개인분들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셔서 정말 더 크게 볼 수 있는 이 수익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분명히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신성 델타테크의 정확한 매집 단가 확실하게 잡아드렸었죠 32,500원 이하 지난 박스권 최하단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집 끝내드린 다음에 현 위치까지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180% 이상의 강한 상승 국면 자리가 나왔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어도 180% 정도의 수익은 확보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확한 매수매도 단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애초에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지금 신성 델타테크로 보고 있는 손실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확실하게 마음속에 각인시키시고 제가 그냥 이거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매수하셔서 손실 좀 보시지 말라고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문자 하나도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은 다 놓치시고 피할 수 있는 손실은 다 막고 계신 이런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의 정확한 매매 타점 제가 잡아드릴 거고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한 번이라도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혼자 주식하시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혼자 고점에서 물려서 정말 후회하시면서 그때 한 번이라도 타점 받아갈 걸 이라고 뒤늦게 문자 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고 정확한 매매 타점 받아 가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신성 델타테크는 이 초전도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종목입니다 자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가장 연관이 깊기 때문에 지금 이 흑연에서 상온 초전도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현실로 됐고 테라컨텀이 앞으로 이 흑연 상온 초전도체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를 브리핑할 거고 이 이슈를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인기옴도 27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이슈를 띄어낼 거예요 큰 발견이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 흑연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겠지만 초전도 관련해서 또 다른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흑연에서 초전도가 발견된 건 신성 델타테크의 큰 호재로 작용할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국내에서 하태경 의원이 초전도 기술 관련해서 촉진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촉진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말이 나올 것이고 재료가 형성이 된다 초전도 관련해서 이슈,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재료, 이 상승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이슈가 발생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성 델타테크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좀 대응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라운드 피겨 10만원 구간을 뚫고 올라가냐 혹은 저항을 막고 세력들이 조정을 주냐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어차피 라운드 피겨 구간 10만원을 뚫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조정 흐름을 주면서 주가를 만들어갈 거고 10만원을 못 뚫고 내려간다고 하게 되면 이 1차 지지, 2차 지지 완벽하게 대응 준비를 한 후에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주주분들에게 대응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미들은 항상 이 변동성을 오히려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 어차피 신성 델타테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세력들이 파동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눌림목을 주게 된다면 이 구간에 단기간에 우리가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게 뭐죠? 내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또 이 종목을 지금 팔아도 되는지 이 목표가, 이 매도가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목표가가 아직도 한참 멀었다 아직 한참 올라갈 이 구간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기회의 구간이 왔다라는 거죠 어쩌면 정말 지금이 마지막 매수 타이밍일지도 모르는 만큼 내가 매수를 못했으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지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 타점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고 고점이 형성이 되면 그때 제가 정확한 가격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제 개인 번호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정확한 매매 타점 받아가셔야 합니다 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 상승 추세에서 상승 국면 연출되면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가 이 매도가 잡는 방법 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 이 LK99 이 신성 델타테크의 가장 큰 재료 초전도체 이 초전도체 재료가 끝나는 구간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도가 들어가야 하고 두 번째로 기관과 외인의 대량 차익실현 구간이 어디인지 체크를 하면서 이용을 해야 하고 세 번째로 이 기술적 분석까지 상세하고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신성 델타테크의 수익 300%로 마감지을 수 있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고 앞으로 나올 반등 흐름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이 상승 국면 최상단 구간에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으로 수익 300%로 마감지을 수 있게 해드릴 건데 이번에도 문자 안 보내셔서 지난 고점에서 물렸을 때처럼 후회하고 그때 보낼 걸 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셔야 합니다 쉽습니다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 이 신성 델타테크 방에 입장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서는 이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제가 하루 이틀 안에 수익 나는 단기 종목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수익이 매일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단기 매매를 소액으로라도 반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복리로 수익이 쌓여서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빨리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들 자산이 정말 빠르게 증대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제가 시켜드릴 거고 신성 델타테크는 우리가 이 목표가까지 끌고 가면서 크게 먹을 거고 신성 델타테크를 대응을 하면서 시장에서 먹을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 이거 놓치지 말자고요 소액으로라도 복리로 쌓아가면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 계좌가 불려져 나가는 이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큰 도움과 큰 수익 그리고 큰 경험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대응과 소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4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 하면서 제가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이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이든주 한 개 대기중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 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왜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이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오제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 내부에서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자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이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내가 사보진 않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좀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